이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현상을 말하죠. 시장을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가격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무시받기 일수입니다. 최근 이런 독과점을 일삼던 카카오 택시가 한 방 제대로 맞았습니다. 내용 알아볼까요? 김동영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약 18배 정도 맞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점유율이 95%다. 이거는 뭐 거의 택시업계는 카카오 거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독과점이라는 표현을 사실은 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이런 걸 가지고 독과점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사실 독과점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요. 시장 점유율이 그중에 가장 큰 거긴 한데 잠재경쟁이 있냐 없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벽을 쳐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느냐. 독과점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독과점으로 인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폐해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독과점만을 얘기를 삼으면 1등 사업자가 될 유인이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결과로 얘기하기보다는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떤 행동들이 나왔느냐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과정이 정당했느냐 온당했느냐 이런 것도 보는 거죠. 그러면 독과점의 폐해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독과점이라고 얘기하려면. 네. 이제 오늘 나와야 될 얘기들이 쭉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독과점의 폐해라고 한다면 소비자나 근로자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눈치를 덜 보기 때문에 상품 개발을 좀 덜하게 되고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좀 줄어들게 되죠. 다양하던 것들이 줄어들게 되고 심지어 비싸지게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독과점 회사를 다니는 기업의 근로자들은 다른 회사로 이직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독과점이니까요. 그래서 임금 협상도 낮아지고 소득도 빠르게 오르지 않는 생각보다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독과점의 폐로 볼 수가 있고요. 카카오에서 나타나는 독과점들의 폐해는 플랫폼 독점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형태로 조금은 업그레이드된 형태의 어떤 불공정들을 지금 과거에는 공정위가 한번 지적을 했고 이번에 이제 금감원이 한번 지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아주 좀 노골적으로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거죠? 언론에 나온 바에 따르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약탈적 가격을 설정해서 시장 지배력을 확보했다라는 거 한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약탈적 가격 이후에 모든 경제 주체들을 플랫폼에 가둔 다음에 가격을 올렸다. 인위적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하고? 무료로 시작을 했죠. 그랬었죠. 2015년에 나왔을 때. 그러니까 너도나도 가입하게 만든 다음에 어느 정도는 다 확보를 해놓고 나서 가격을 탁 올렸다. 네. 이것도 조금 더 깊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료 시장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무료 시장을 없앤거나 그 무료에 유료화를 한 게 아니고요. 유료화가 가능한 유형을 다시 만들어서 하나의 새로운 카테고리를 열어놓은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택시 사업자들에게 받아가는 수수료가 높다는 거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가장. 네. 현재 지적된 바는 수수료에 대한 논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 건의를 드렸던 분이 개인택시 기사분이었는데 수수료가 너무 높다라고 이제 건의를 해 주셨고 대통령께서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봐라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돼요? 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요금의 얼마인가요? 전체 요금의 얼마입니다. 전체 요금의 카카오는 20%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럼 1만 원 하면 2천 원이 카카오로 들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수수료율은 5%다. 기사에 나온 거 보면 거기서 3%로 인하할 거다.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뭐예요? 이게 구조가 좀 복잡해서 수수료율만 딱 잘라서 물어보면 20%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요. 실질적인 수수료는 3.3에서 5% 정도입니다. 경쟁사는 약 2.5%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명목과 실질이 카카오가 다르게 되는 이유가 정말로 1만 원을 벌면 처음에 2천 원을 가지고 갑니다. 카카오에서. 그랬다가 그중에 약 16.7%, 15% 정도를 운행 데이터를 제공했다라는 명목으로 다시 페이백을 해 줍니다. 누구한테요? 기사분한테. 기사한테 다시 페이백을 해 줍니다. 물론 계약상의 주체는 다릅니다. 걷어간 주체는 이 카카오의 자회사가 걷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다시 기사에게 페이백을 해 주는 형태로 계약상으로 되겠습니다. 20%에 다시 16.7이에요? 아니면 원래 100에서 16.7이에요? 20%에 16.7%포인트에 대한 돈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이 3.3% 정도가 되게 됩니다. 금감은 이 부분을 매출 부풀리기라고 이번에 지적을 한 거고요. 그래요? 그럼 경쟁사들은 그것보다 조금 낫다는 말씀이시죠? 거기도 페이백하는 식으로 하나요? 아니요. 페이백하는 식은 카카오밖에 없고요. 그냥 2.5%, 수입의 2.5%를 수수료로 가지고 갑니다. 카카오는 왜 이런 방식을 택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플랫폼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지 않거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곳에 직접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3.3%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더라도 일단은 자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수수료가 먼저 흘러가는 구조를 만든 게 일반적이고요. 왜 그러는 거죠? 제가 너무 무지한가요? 플랫폼사들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플랫폼사들은 한계 비용이 제로에 가깝게 운영하는 것이 자신들의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자산을 취득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진 것들을 공유하는 데 중계를 해줄 뿐이고 그리고 이해관계 복잡한 동네에 직접 들어가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회사를 별도로 차린 것이 한 가지가 있고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중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알고리즘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알고리즘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데이터라는 것을 내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다시 주고 가지고 오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이러한 복합적인 수수료 구조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택시 기사분들하고 문제네. 수수료 문제는 나는 어차피 만 원 내는 건 똑같은데 택시 요금 자체가 오르는 거가 아니니까 상관이 없어 이러실 분도 계시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그렇죠. 단기적으로야 내가 한 건 두 건 탈 때는 당연히 그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직접 걷어가는 건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면 택시 시장이 급격하게 가라앉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운수 종사자가 이 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운수 종사자의 뭔가 수익 구조라든지 미래에 어떤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에 반증이거든요. 이 일하는 게 다른 거 하겠다. 그렇죠. 하루 10시간씩 벌어서 220, 250만 원을 버는데 이런 수수료 구조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사실 많고 적음보다 복잡하고 불투명한 것들이 훨씬 더 비전을 뿌옇게 하는 데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한 건 두 건의 문제가 없는데 산업 자체가 이제 가라앉게 되는 아주 멍들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 독과점으로 인한 문제가 올 초에도 불거워졌지 않았나요? 자사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그게 어떤 거였었어요? 네. 이게 이제 택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복잡한 문제인데요. 택시가 이제 우리가 흔히 보면 랩핑한 택시가 있습니다. 카카오 그림이 예쁘게 그려져 있는 택시들이 있고요. 그냥 일반적인 택시가 있습니다. 이 택시들이 하나는 가맹택시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그냥 일반 중개 택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맹택시는 유료 택시고요. 수수료의 유료가 금액이 측정이 됩니다. 중개 택시는 무료입니다. 그런데 이 가맹택시가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수수료가 적용되는 택시인 거예요. 그래서 수입의 몇 퍼센트를 카카오하고 쉐어하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카카오가 문제는 가맹택시와 유료 택시와 무료 택시를 모두 운영을 하고 있고 한 앱에서 운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가맹택시를 부르려면 2천 원의 웃돈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군요. 그런데 시간이 이제 택시가 많은 시간대에는 제가 굳이 2천 원의 웃돈을 주고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일반 택시를 부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앞에 래핑한 택시가 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시간 택시 공급이 많다는 얘기는 수익이 떨어지니까 제가 일반 택시를 불렀더라도 그 두 개 유료 택시와 무료 택시를 모두 운영하는 카카오는 무료 택시에서 올라온 콜을 자사의 수익을 쉐어하는 택시에게 임의로 배분해 주는 거죠. 그런 거군요. 그게 몰아죽이었군요. 그게 자사우대 콜 몰아죽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결국 독가점으로 인한 폐해겠네요. 그게 이제 독가점으로 인해서 가능했던 전략들이고요. 이제 폐해라고 보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그 수익을 벌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자신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전략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불공정 이슈에서 독가점을 잘 활용한 지금 전략으로 그리고 그것 때문에 비판을 받는 전략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나서서 독가점 문제까지 지적을 한 거고 그 이후에 카카오 택시가 부랴부랴 비상경영회의 진행했고 지금까지 진행 상황은 어떻게 알려져 있습니까? 네. 최근까지는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이제 택시 4개 단체하고의 협의를 계속 진행을 했고요. 언론에 나온 바에 따르면 수수료율을 3% 이하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했고 감행에 대한 서비스들을 감행의 선택지를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까지 밝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방안에 대해서? 이게 이제 어쩌면 상생보다는 독점이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수료라고 하는 건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을 낮추겠다라는 거잖아요. 가격을 낮추게 되면 수요가 올라갑니다. 이 얘기는 카카오 감행에 더 많은 기사들이 몰릴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거군요. 그러면 오히려 독점을 없애고 상생을 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시작된 솔루션이 오히려 더? 독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럼 독점을 강화하는 게 그럼 폐해로 갈 거냐? 물론 오히려 학과 입장에서 불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감행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은 사람들끼리 너한테 특별하게 해줄게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감행에 들어오게 되면 특별히 나한테? 그렇죠. 특별함이라는 게 사라져버릴 테니까 이게 과연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더 큰 문제는 카카오가 3% 이하로 낮추게 되면 시장 점유율이 한참 떨어지는 다른 경쟁 플랫폼들은 3% 이하로 책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도 수익을 얻고 있지를 못하는데 앞으로 더 수익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구조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새로운 플랫폼 도입을 장려해야 되느냐 하는데 그건 여러 가지 또 기술적 문제와 자본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카카오 택시 논란 포함해서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국민의 일상을 바꿨던 국민의 대표 플랫폼인 카카오가 위기지 않습니까? 좋은 플랫폼의 역할은 뭔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카카오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입장을 봤을 때 카카오는 좋은 플랫폼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카카오는 더 발전을 하고 그 위치를 유지를 해야 되고요. 좋은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중개하는 주체들의 이익을 높여주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플랫폼 덕분에 더 빠르게 택시를 탈 수 있어야 되고 기사들은 플랫폼 덕분에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와중에 그 대가로 소비자와 기사 모두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얘기는 남 좋은 일 하면서 돈을 버는 사업이어야만 플랫폼은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 좋은 일을 하려면 굉장히 굳은 일 그리고 그 중개하는 시장에 있는 불투명함, 비효율들을 개선하는 플랫폼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 좋은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카카오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네. 앞으로 이제 계속 이런 지적들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동영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한정된 재화를 어떻게 나누냐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래된 인류의 숙제입니다. 상속세 문제 또 독과점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다 함께 모아야겠죠. 후대에게 건강하고 또 부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책임이 오늘을 저는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네. 성경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저는 아나운서